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씨가 경희대학교에서 승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외모도 참 중요해 가지고 유동규 씨가 지금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이라는 게 관련됐지만 사람이 그렇게 쪼잔하거나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제 비교적 본인이 출소 이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목만큼만 내가 책임을 지겠고 나머지 사람이 짊어져야 될 목만큼 내가 다 함께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로 충실하게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자기가 들었던 바 경험했던 바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정언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거로 입증이 돼야겠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민용 씨가 유동규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의 1,800억 정도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 이익으로 보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이재명 씨가 결정했고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씨가 천재 같지 않냐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정민용 씨가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구전일은 대부분 유동규 씨가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씨라든지 정진상 씨는 가장 최척근이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최척근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직접 개입할 수는 없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구전일을 다 유동규 씨가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로비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가 가장 많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불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측으로서는 좀 난감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뼈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죠. 유동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입찰 참여하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이미 모든 부분의 전체 큰 그림 확정 이익을 주고 나머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크게 울려가지고 그중에 일정 부분을 배분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었다는 뜻으로 유동규 씨의 이야기를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장동 추진 과정에서 보고도 하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려보내 여기 그들이란 것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쪽으로 그런 정언을 했네.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를 하기도 전에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누구나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개발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을 결제권자가 다 밑대 사람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아 핵심은 본인이 다 장악을 했을 거랍니다. 그런 예상을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 입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자들의 역할을 직접 보고했다. 남욱이라든지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서 상당히 도왔고 그 부분을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 분명히 전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입찰 방식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가 정해지면 곤란하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들의 입찰 참여를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이 대표가 말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물론 법정에서 진술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를 하기 전에 민간 사업지대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자신이 이익 환수를 추가로 제시하자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 측을 걱정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곡관직이다. 금고직이다. 시장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겠습니다 라고 동담삼화 했는데 째려보시더라. 제가 실수를 했구나. 제가 직계는 아니니까 정진상 정도 되면 비밀을 공유하는 게 직계들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억 여러분들 수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생기는데 그거를 나누어 가지 안 되겠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나누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관한 몫이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정 이익으로 그냥 묶어놓고 나머지는 민간업자에게 편익이 가도록 임대주택 비율이나 이런 것을 다 조정해가지고 파일을 키우면 50%는 자기 한 게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남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셉님이 참 댓글을 남기셨는데 지난 20년 공직 생활을 돌아보면 서서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직자들은 성진과 돈의 눈이 멀고 예산을 너무 헤프게 사용하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지나친 탁상행정과 무사한 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부자용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부끄럽지만 공직사회 내 투명성 학교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가 많이 변했죠 그리고 좋은 날은 이제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가지고 좀 무리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이제 안 올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 사회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부메력을 나타낸 지표라고 보면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성장률이 정체가 되고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쪽으로 많은 정책들이 짜여지겠죠 그걸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가치라는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지난 20년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서서히 나라가 가라앉고 있다 가라앉다 보니까 이제 뭐 가라앉는 것 중에 아주 피크가 뭡니까 절대로 손을 대서 안 되는 선거 사기 문제까지 지금 이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까지 그런데 벌어지는 것까지 그렇다고 치면 벌어지는 것을 수사도 안 하고 다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죠 저는 한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 누구 함께 아부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젊은 날을 보냈고 지금은 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려 없이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생각 같다라는 이야기를 피력하는 거죠 그러나 늘 옳지는 않을 겁니다 가설 수준의 이야기도 많으니까 여기 샘플님처럼 부정성과 밝힘 없이는 그 무선 정책 시행 무슨 말에도 헛방입니다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질 마당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제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반드시 나라를 중국에 꽂다 바칠 거다 그래서 완전히 중국에 예속되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럼 철두철미하게 뭔가 자기 이익을 보호받는 대신에 중국이 요구하는 인민 정책들을 완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족몸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2천 3천만 정도만 이주시키면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다 관심이 없고 다음 총선에 그냥 내 자리 한 자리 어떻게 얻을 건지 현직 대통령에게 아부성 찬양 발언만 만발한 사회가 된 겁니다 나라의 존망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뭡니까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적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건 하나가 여러분들 이런 사건 하나가 몇 년씩 끌 정도가 댕댕대로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이런 사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몇 년씩 끊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